전태풍, 최고봉, 이현승 선수가 있습니다. 초반 기세 싸움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블록샷에 막혔습니다. 완벽한 패스! 전태풍 빠릅니다. 빛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3x3 농구에 수준이 올라가죠. 좋았어요. 이현승. 자 좋았어요. 이동준! 기가 막히네요. 수리를 둘 다 끌어당긴 다음에 완벽하게 찬스를 만들고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외박, 오픈 찬스 던집니다. 한 개 더 끌어당긴 다음. 전태풍! 왼쪽에서 올라갑니다. 이동준! 전태풍의 리바운드! 리바운드 좋았어요. 그럼 플레이 였고요. 자 수식까지 점수가 동점 자 이제 방대국 조심해보세요 야 3개짜렬 전태풍 자 들어왔어요 자 스크린플레이 파운드 패스 연결됐습니다 아하 아 마지막에 마무리가 되지 않았는데 파울이 선원됐습니다 그리고 전태풍 아 좋습니다 자 좋았어요 자 곽히운 선수 역시 베트남 당.. 자 어렵게 지켜냈고요 급하게 던집니다 콘대몰현설 위원이 오늘 이현상 선수가 많이 터지지 않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정말 위기의 순간에 콘대몰현설 위원이 오늘 이현상 선수가 많이 터지지 않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정말 위기의 순간에 중요할 때는 없어서 전태풍 외곽 던졌습니다 와아! 들어왔어! 이게 들어갑니다 전태풍! 와아! 전태풍! 와아! 굉장합니다! 레전드 같은의 굴들이로 돌아왔습니다 와... 이럴수가 있군요 네 본인의 이름에 골 맞는 플레이를 보여주신다 전태풍! 와 역시 강팀들